오전부터 할 일이 지금 졸라 많아. 그러니까 청소부터 해야 되니까 걸레랑 스트랩 바디 그리고 마당 청소하는 대빗자루. 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열심히 이사 왔는데요. 이상한데 선생님 그 걸레랑 하나 있으면 모르겠어요. 걸레. 걸레 한 거 하나 보내주시면 아버님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아 감사합니다. 보니까 카메라 돌고 있는 거 보니까 어제.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제도 누구 왔었나요 여기? 어제도 카메라 보고 누구 왔었나요? 예예. 15분인가 싶어갖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예예.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자면 여러분 뭐냐면은 이미 제가 이 집으로 이사한 거 알고 뭔지 모르겠는데 모기 유튜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여기를 촬영한 거야. 한 번만 더 막 그냥 콱 씹어 걸레짝으로 두사대기를 구독과 좋아요. 이젠 아참 사름만 가야지. 동네에 이제 주민분들께 걸레 밀렸고요. 그리고 쓸박진 집에 있었고 빗자루 고쳐서 빗자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가 없나? 번 첨수만 되겠지. 집이 너무 시원해. 월더네이션은 진짜 척은 정답 어렵다 어? 개미다! 개미가 저말이 개미? 보개미 어제나 열심히 일을 하네 개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일 내일은 살기 위해서 와.. 시X 몇몇인데? 열심히 일하네 단지 앞도 모르는 험한 이 세상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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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을 거 없어요 사진 한 번 찍을 거 같은데 몇 살이에요? 여섯 살 한 번 아시나요? 네, 오케이, 좋아 오, 나오자, 나오자 오, 나오자, 나오자 오, 나오자, 나오자 오, 나오자 오, 나오자 오, 나오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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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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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가족 부분들이 갖다 주셨는데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귀한 아이스크림이라니 참 이게 아니, 이 길이 와 아유, 잘 먹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보리 밭 밀이시고 다시 이제 뭐여 increases 거예요? 오오 오오오 룻어 도저히Some 아, 아이, 찾아봤는데 아, 찾아봤는데 아예 아, 예 음, 며칠 네 찾아와서는 관계자는 아예 네 아오, 조보다 한탄 흥이시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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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트딩이 아니라 이제 30대가 쳐주면 모르네요, 강수 안녕하세요 아, 죄송한데, 아, 이렇게 쳐주시면 안 되는데 아,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일단,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몇 살이야? 저, 수고를 하셨어요 뭐하는 사람이야? 정산사 하는데, 팬이 와가지고, 아, 나왔습니다 아니, 수고를 먹었는데, 나는 먹었는데, 네 가자! 죠 제가 웃기고 자기ners 진짜 자체 안의 아니다 어, 우는 없는데, 너, 내가 이 시각인지도 안 돼 이거, 그런데, 미안한데 너, 옆에 있으면 안 돼 네, 저, 세 시간 동안 하는데 근데, 근데 이게, hunting놈이 아니라 네 네 너도 또? 아들이나? 친구랑 인사 한번만 해주실 수 있어요 안녕! 친구 안녕! 안녕! 고맙다! 진짜 오래 봤어요 가야지 나 왔다! 고마워! 근데 그 저 소원 있는 구독은 화장실 한번만 써도 돼요 아유 써 써 써 네 여기 가서 다시 왔을게요 OK